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361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착해 보인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해주시긴 하셨는데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선한 이미지가 한몫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연예인들이나 모델들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연습을 더 하고 그랬나 웃고 있는데 입이 떨리는 게 느껴져서 시술팀 안수영 파트장님이 저한테 사진 몇 장 찍으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친한 친구 한두 명한테 보여주고 싶긴 해요 엄청 저를 놀릴 것 같아요 이길성 원장님이라고 작년에 입사하신 원장님이 계신데 유독 천사 같으신 면이 있으세요 작년에 왔지만 찾는 분들도 엄청 많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오시는 고객님은 서비스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깐깐하신 성향이셨거든요 제 목소리만으로도 민준 선생님이 좋아해주셨어요 그때 좀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암빠 암빠 화이팅! Then 이런 little city sh Standover 엔빠 암빠 암빠 암ы Escнич허 어떠싫 еб initi 음 아무 świ